네, 대휘와 함께 배워봐 오늘 만나볼 분들은요 저랑 굉장한 인연이 있는 분들이죠 바로 이분들입니다 네, 유나이트 여러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 둘, 셋 Y.O. 유나이트! 안녕하세요, 유나이트입니다 와, 박수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유나이트 분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? 우리 같은 회사고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후배들인데 데뷔한 소감 어떤지 누가 말해볼까요? 네, 저희가 데뷔한 지 지금 2주차 정도 돼가는 거 같은데요 새로운 걸 할 때마다 되게 설레고 신기하고 또 재밌는 거 같고 유니지 분들이 있어서 신나게 활동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이틀곡 One of Nine 어떤 곡인지 시청자분들에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? 네, 이번 타이틀곡 One of Nine은요 저희 유나이트 9명 중 한 명을 골라달라고 조르는 굉장히 귀엽고 풋풋하고 아기자기한 저희만의 매력이 담긴 곡입니다 네, 유나이트의 One of Nine에 포인트 안무? 킬링 파트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한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창문 닫기 창문 닫기죠? 창문 닫기, 오케이 오케이 둘, 셋 원, 원, 원 of Nine 예, 예 그래, 설마 하고 원, 원, 원 of Nine 고민할 거 없어 내가 답인 걸 베이비 유, 유, 유 어서 나를 잡아줘 오케이 이건 이제 국민 춤이 될 예정인데 이게 창문 닫으면서 이렇게 배워봤으니까 제가 한번 유나이트 친구들과 한번 챌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휘와 함께 배워봐 뮤직 큐 맞았죠?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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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위와 함께 배워봐 앞으로 활동 계획도 많을 것 같고 포부도 대단할 것 같은데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? 저희 앞으로 또 남은 활동 멋있는 모습, 귀여운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팬분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유나이트 활동도 기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후배들입니다 대위와 함께 배워봐 다음 이 시간에 기약하면서 대위와 함께 배워봐 안녕 그게 바로 나인걸 예 예 예 예 예